요건이 까다롭고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까먹어서 기억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법에서 열관 업종 중에서 조금 혜택을 줘야겠다 힘든 업종이다 라고 하는 생산직 근로자 등이 이 자들 중에서도 소득이 많으면 굳이 혜택을 줄 필요가 없겠죠 소득이 좀 적은 자한테 비과세 혜택을 좀 많이 주겠다라는 특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을 것 이란 요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직전과세기간에 쉽게 말해서 연봉이 2,500 이하일 것 이란 요건이 있어요 직전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2,500 이하일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은 월 정액급여액이 2,500 이하일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모두 엔드 요건으로 갖췄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얼마까지 비과세냐면 수당 중에서도 초과 근로 또는 연장 근로 수당 같이 정규 시간 외에 막 야간에 일하시거나 퇴직 이후에 이제 초과 수당 이런 거 받는 거에 연 240만 원이 비과세예요 초과 수당 연장 수당에 연 240까지 비과세예요 그래서 이게 까다롭다 일단 요건을 잘 외우셔야 되는 게 숫자가 세 개나 나오죠 2,500, 210, 240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수험생들이 혼동되는 건 월 정액급여를 240, 비과세를 210 이렇게 헷갈리거나 또는 비과세에 250라는 숫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2호를 여기 집어넣어서 250까지 비과세 이런 식으로 이 세 개가 뒤죽박죽 섞여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요건이 다 단서 지문에 주는데 2,500 이렇게 딱 안 주고 하필 막 1,800, 2,100 이런 식으로 줘서 그냥 그 규정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 저게 2호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추정해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꼼꼼하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연 240까지 비과세 결국은 240까지 비과세 근데 제일 중요한 요건은 이 3번 요건이에요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일 때 요건 별도로 또 판단하셔야 돼요 월정액급여가 뭐냐를 통해서 210만원 이하를 별도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명칭을 통해서 개념을 좀 유추해 보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 그래서 월정액급여예요 그럼 매월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생각하자 그래서 상여를 받아도 매월 받을 수도 있고 분기별로 받을 수도 있겠죠 분기별 상여 또는 반기별 상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분기별 상여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 부정기적 급여예요 무조건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요 무조건 매월 받아야 돼요 핸드폰도 정액제 요금 이런 거 매달 결제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넷플릭스, 왓챠 이런 것도 매달 7,900원 이렇게 결제되죠 다 정액제라고 하잖아요 매달 받는 금액 일단 중요한 게 매달 그 중에서도 이제 월정액급여를 잘 판단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건 매월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법정 사실과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어디 필기했을지 먼저 체크를 하고 볼게요 399페이지 약간 보시면 일단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추가근로수당 오른쪽에 월정액급여 210 이하로서의 요건도 체크 두 번째가 직전과 생활 총급여 2,500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다음액을 말한다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 플러스 월정액급여 210 이하 플러스 직전과 생활 총급여 2,500 이하인 근로자 이 세 가지 요건 충족했을 때 일단 생산직 근로자 등이 뭐냐 양가로 1번만 좀 보시면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또는 운전 및 운송 관련 종사자 단순 노모직 종사자 그게 또 최근에 업종이 조금 신설됐어요 돌봄 서비스 종사자 미용 관련 종사자 이런 사들도 추가됐다 그래서 한 번씩 모스팔스 읽어보시고 두 번째로 다시 표로 올라가셔서 비과세 대상 초과근로수당에 보시면 근로기전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여받는 급여에 한해서 비과세지 또 일반 급여가 비과세가 아니에요 연장수당 초과수당의 비과세에요 그때 오른쪽 파란색 글씨 연 240까지 비과세다 네 뭐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인데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양가로 1번만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었다 그때 한 달 넘어가 보시면 이 400페이지 세부상의 개념에다 필기를 해두시고 일단 내용을 보시면 월정액급여 범위라고 적혀있고 월정액급여란 뭐냐가 설명되어 있는데 일단 매월 직급별로 받는의 체크 매월 직급별로 받는의 체크 매달 받았어요 매월 직급별로 받는 그때 본급급여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다만 다음의 급여는 제외한대요 동그라 1번에 부정기적 급여 있죠 부정기적 급여 정기적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이거 급여 자체가 아니라 실제 들어간 비용 변상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외에요 그래서 제외에요 그래서 실비변상적 급여 잠깐 복습해볼까요 먼저 뭐 있었죠? 일직료, 숙직료 그 다음 자가운전보조금 월 20 근데 요건 충족했을 때죠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이 받는 연구활동비 월 20 벽지수당으로 받는 월 20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근로기전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인근로 이게 그 초과수당이죠 이게 연 240까지 비과세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제외 그래서 법조문산식으로는 월정액급여란 총급여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차감한 도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실판 판서한 내용들로 월정액급여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총액에서 차감하기보다는 월정액급여를 다 더하시도록 아마 문제가 나와요 다 더하시도록 월정액급여 어떻게 해서 하냐면 매월 받고 있었어야 돼요 일단 매월 받는 당연히 급여 등 매월 받는 급여 등 그래서 뭐 상여, 급여 이런 것도 매월 받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 잘 보세요 실비변상적 급여인데 실비변상적 급여 중 과세되는 금액이라고 적어둘게요 실비변상적 급여 중 과세되는 금액 잘 이해가 안되니까 곧바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어떤 영업직에 일하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30만원 수령했대요 그럼 요건을 갖췄을 때 월 20까지가 비과세 그럼 10만원은 과세죠 그럼 10만원은 총급여에게도 포함하는 것이고 월정액급여 할 때도 더하시는 거예요 실비변상적 급여까지만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얘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10만원은 이제 아닌 것이죠 10만원은 실비가 아니라 돈 받은 거예요 그냥 보너스 받은 거예요 월정액급여에 포함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거 10만원 포함하셔야 돼요 되게 까다롭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실비외예요 실비비가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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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비가세금액이라고 적어둘게요 그것도 매달 받는다면 월정액급여에 포함해요 대표적인 거 이해 안 되니까 곧바로 예시 보여드리면 매달 받고 있다는 가정은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 매달 받고 있다는 가정은 앞으로 일부러 뺐어요 이 예시는 식대예요 식대 식대를 20만원 받았대요 그럼 저희 어떻게 배웠죠 얼마까지 비가세? 월 10만원까지 비가세 월정액급여에 포함할 때는 20만원이에요 월정액급여일 때 20만원 다 포함시켜야 돼요 이거는 정책상 비가세 급여는 급여예요 급여는 급여예요 이거는 지금 과세 비가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돈을 조금 받는지 많이 받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식대는 전액 포함이에요 식대는 전액 포함인 것이다 근데 실비는 받은 게 아니라 진짜 들어간 비용 변사하는 거여서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대 전액 포함 월정액급여일 땐 20 다 포함이고 다시 총급여액 구할 땐 10만워만 포함이에요 총급여액은 10 이렇게도 적어둘게요 얘도 적어둘게요 총급여액은 10 얘는 똑같죠 그래서 얘가 제일 까다롭다 근로소득에서 생산직 근로자 월정액급여 판단에서 연 240 비가세는 규정이 헷갈리는 게 이런 식대 때문에 그래요 식대 분명히 10만원 비가세 월정액급여액 10만원 넣었다 틀린다 근데 자가운전 보조금 20까지 비가세 근데 얘는 실비 성격이죠 실비 성격이어서 20만원을 다 실비로 보시고 10만원만 월정액급여액 포함 되게 까다롭아요 하지만 20만원을 다 나오고 30만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